한글자막 by 한효정 간다. 간다. 이렇게 입에 가고 있는 중 어떻게 보면 다행히 막바다 프라이 감자튀김과 소시지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. 효진은 먹을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저 같은 경우는 튀김물 모두 다 먹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얘가 너무 춥잖아요. 이거 따뜻해요. 진짜 선택의 시간을 가져 볼게요. 실시간 세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신입구원들은 팀 A에 들어가고 싶으면 A에 들어가고 싶으면 너 무슨 타고 올라와래? 나! 감자! 감자튀김 나는 둘이 가는데 아 나도 잘 먹는데? 샤인모스게 맨날 줘야 돼. 얘 꺼는 모르고 샤인모스게 있어. 그러니까 막 얘처럼 시켜먹는지 아는데 옆에서 먹다보니까 좋아하게 됐어. 이거 이거라도 샤인모스게 씨 좀 남더라고요. 먹는데 너무 가시더라고요. 옮겨 놓은 거야. pound 넓 너 둘러워 넓 구상시 멘트 금방 멘트 멘트 그 집 내갔어 어? 신우야, 20대. 수고하셨다. 다행! 일요가 자고 있으니까 장난을 한 번 정도 할까요? 어떤 장난을 줘볼까요? 애교 부르기 애교 부르기 ASMR 과자 부르기 애교 부르기 wiggle 그럼 아무리 깨워도 정우현은 일어나질 않아요. 약천상호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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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야 이건 저도 잘 싸웠어 엔딩 그 이제 소강을 이겨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게릴라구요 게릴라로 내일 안으로 2 3 4 2 2 2 3 3 2 1 2 2 3 2 2 그쵸? 그래 내가 얼마나 노래 자랑하는데? 어...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아련하게 있냐? 오는 길에 내 보아뱀머리 잡았어 이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가면 여기에 바람 나오거든 어 이거 여기 바람 나오는 거 에이티즈 바람 새실게요 어 시원해 어 시원해 어 시원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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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고 떨어져 고 뭐라고? 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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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여주같은 알프스입니다 아 네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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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티블로 가르쳤어 아 아 아 아 미안하잖아 뭘 그리는 거야 아 아 조금만 더 완성해봐 시선할 거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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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산이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에이틴이랑 안녕 할 때 아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산이가 누운지도 몰랐어요 저는 저 누웠는데 산이가 바로 옆에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네 어쩔 건데였어요 그냥 거의 더블 침대인 걸로 다 떤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어 잘 보게 됐네요 우리 에이틴이도 또 맞아요 네 오늘도 들어 누울 예정 아니면 같이 누울래? 같이? 같이 눕죠 은하씨랑 같이 눕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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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 아 아 김 사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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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등까지 갈아 이거? 산하 나를 위해 비벼주는거야? 고생할래요? 와 계단을 주는거야? 야 여기 보고 다시 여기 보고 다시 끝 끝 끝 끝 끝 끝 끝 just keep it up